그 순서가 방탄소년단이었어요. 그래서 다음 순서는 방탄소년단입니다. 함께 보시죠. 딱 이랬어요. 그러니까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. 무대를 다 크게 쓰니까.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데 푹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였냐면 그 무대에 구멍이 뚫린 건데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거였어요. 리프트 타고 올라와서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이제 내려놓은 거지. 저는 그걸 못 보고 거의 빠진 거예요. 올라가려고. 어떡해요? 제가 이 친구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. 걔가 정국이에요. 어떡해. 푹 빠지는데 제가 사라진 거예요. 쥐고 있는 마이크 손이 골절이 됐어요. 근데 그 정도였으니까 정국이가 없었으면 갔어 나갔어요.